흔히들 별은 겨울에 잘 보인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 밤하늘의 모습은 어떨까요? 천안시청의 한 공무원이 지난 1년 동안 지역 문화유산의 밤하늘을 촬영해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국보 7호인 천안 봉선 홍경사 갈기비와 그 위를 수놓은 별들. 북극성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별의 궤적을 담았습니다. 도 문화재 자료인 고령박 씨 종중재실 위로 떨어지는 별똥별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홍대용 과학관 개간 8주년을 맞아 열린 천안 문화유산 별빛 야행 특별전입니다. 홍대용 과학관에 근무하는 김종태 주무관이 지난 1년 동안 지역 문화유산의 밤하늘을 기록한 작품입니다. 33곳에서 촬영한 사진만 3만 장이 넘는데 날씨가 좋지 않거나 주변의 불빛이 밝아 빈손으로 돌아오기도 일쑤였습니다. 이번 전시는 시청 로비를 시작으로 오는 5월까지 총 5차례 진행됩니다. 도시하가 진행된 천안의 밤하늘에도 수많은 별들이 떠 있고 시민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는 김종태 주무관. 우리 천안시도 지금 100만 가까이 되는 그런 도시인데요. 밤하늘의 별이 잘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밤하늘 거기에는 아주 많은 별들이 있고 또 그 별들과 함께 아름다운 천안의 문화유산들을 함께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BTV 뉴스 송영환입니다.